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촬영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안성으로 가서 촬영하게 되었어요 촬영기간은 3일입니다 와우 그리고 지연입니다 음흠 더욱 열심히 해야 되겠죠 오케이 오래간만에 주연이라서 스트레스 풀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한성 도착할 때까지 조심히 안전히 이동하겠습니다 그럼 이동해볼게요 거의 다 왔습니다 하 오늘 정말 놀랐습니다 조심히 이동하겠습니다 잘 도착했습니다 잘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안성입니다 하 조심히 안전히 촬영하겠습니다 내일 드디어 촬영이네요 그래서 일찍 내려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어 촬영 현장에 잘 도착하겠습니다 좋은데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조심히 안전히 촬영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대신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하여간 아이스크림 오직 아쉬워두 아 저요? 나이 좀 있습니다 이게 저는 과감사람이셨 아니면 가서 저 친구가 전 지원하라고 했을때요 선배님한테 연락했던데요 아 네 아니 왜? 어 자 미원사람 가볼게요 잘 써주세요 잘 써주세요 자 레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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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촬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벌써 밤이네요. 1회차인데 좋아요. 코로나 조심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까? 네. 자, 레디. 액션. 1주일에 따라하나? 7시 반이 안보온어요. 컷. 1주일에 더 잘 먹õ구요. 왜 빼요? 10시 반이 많이 나요. 아유 촬영이 11시 20분에 끝나서 끝나자마자 바로 숙박소 숙소에 와서 숙소에 와서 씻고 바로 이렇게 영상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촬영은 1회차이지만 나름 좀 쉽게 편하게 촬영했어요 근데 오늘 12시 넘었으니까 오늘이죠 2회차 때 잘해야 됩니다 감정 소모가 많이 들어가는 장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잘해야 되겠죠 오늘은 영상 이 정도로 마치고요 저는 마지막까지 대부분 보고 바로 잠자리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연습 많이 하십시오 아자 나자 하자